롤라엘 피규어 카딕스 처음엔 이거 뭔지 몰랐는데 계속 꽃에서 본 것 같은 거야 카딕스 스킨 버전이네 야 이거 박스 있으면 개이득인데 박스가 없네 이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딴 거는 뭐 고마고마하네 내가 봤을 때 6번도 나올 때 됐거든 6번 나올 때 됐고 오래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일단은 까직스 공략을 해본다 까직스 공략에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넘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직스 한 번 노려보자 에이 에이 자 S자가 더 확인하면 되거든요 아 랑만 풀리면 뽑는데 랑만 풀리면 뽑는대요 아 뭐야 아이씨 뭐해 이거 아 지금이 멈췄지 아 이래 날렸습니다 저는 A에 가고 있는데요 에이 방구 완전 좋았거든요 A가 내발때는 2주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나올거 같습니다 아까 이솝보다는 금방 나오겠지 이솝아가 10만원 썼을게 10만원 좀 뽑았습니다 전재산 틀어놨습니다 에이 락 풀린거 같은데 아 안풀렸네요 착각입니다 삼중락이 걸려있습니다 카직스 뽑아야됩니다 뽑아야됩니다 카직스 뽑아야됩니다 봤나 카직스 정확했는데 페이어테일 저거 재미있다는데 나는 안봤어 모르 여자니까 뽑아보고 싶긴 하다 스포츠 캠코더도 있네 스포츠 캠코더도 있네 체이스 뷰 벌써 4회밖에 안남았는데 왜 책이 떨어지지 난 책이 안맞췄는데 난 책이 안맞췄는데 왜 책이 떨어지지 난 책이 안맞췄는데 깨직스 그거 뭐지 탑에 올라가는거 머슬루스인가 있잖아 그것도 비슷하게 생겼네 아 이래 뭐였지 아이씨 뽀뽀 락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락 걸려서 못뽑는건데 락만 풀리면 바로 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까운데 뭔가 지금 아 라스트 찬스 라스트 찬스 아 만원 아 만원 아 아 아 아 아직 쓰이고 그래도 제가 한 박스가 없을게 박스매에서도 한 10월 말 긴데 국내에 내가 봤때는 다른 뽑기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돌아가니까 이게 아 다 박스가 없어서 하는거라도 한 7만원짜리 생각하고 7만원 안에 뽑자 손에는 보면 안되잖아 7만원 안에 뽑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알 수 있다 락 풀리는지 안풀리는지 아 무거워 아 버튼 고락난 같은데 이거 버튼 누르고 있었는데 아 아 아 마이 갓 아 3만원짼데 지금 뽑아야 됩니다 버튼도 지금 버스로 4회 지금 7천원이 날라갔어요 지금 7천원이 날라갔어요 너무 맛있는데 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뽑아보자 샤잉 샤잉 떨어지다가 뽑아지는거 아니겠지 무조건 뽑고 갑니다 우리는 또 스파이더맨급이기 때문에 아 고장났습니다 에피아 하닷 고요 sweet 데뷔 허니 빈님 안 sitä pts but 야 이거 2번 뽑으면 1타 2피각 아닙니까 이거? 맞지? 저번처럼 핸드폰 봐달라는 건 요즘 나가더라구요 아니 근데 2번 뽑으면 1타 2피각이에요 아니면 저거 B 아 이거 박스 큰 거 있으면 뽑았는데 이거 일단은 무조건 A는 뽑고 와야지 아 배고프다 아 제로형이 100개를 아 제로형 100개 협차 아 협찬 감사합니다 이 만원으로 카직스 뽑아보자 제로 승리 질입니다 1입니더 농업밥과 바다도 뭐 있으나 또 중국인들 등록 하나 아 아직 오죽나기다 락만 풀리면 됩니다 락 풀때 가면 기다려주시면 뽑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돈을 넣으면 언젠가는 뽑지만 미는 거는 추적이면 천만노도 안 뽑힐 때가 있습니다 봉이 짧다든지 그래서 봉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런 거는 돈만 있으면 올 싹쓸이 할 수 있어 돈이 많이 들 뿐이지 시간하고 돈이 많이 들 뿐이지 시간하고 따라라라 따라라라 아직 롤 피규어는 딴 데 없거든 저는 원피스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피규어 마루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상니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돈 좀 넣으면 락 딱 풀더라고 상니님이 내가 얘기해서 많이 뽑아봤잖아 아직 안 풀렸어 이제 풀리면 손가락 감각이 온다고 딱 따다 그러면서 어 풀렸다 풀린다 풀린다 아닙니까 여러분 3중락에서 1중락으로 풀린 것 같은데 동물적 감각으로 끝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할 수 있거든 정확하게 맞춰야 할 수 있거든 지금 감이 살짝 오거든요 지금 카직스 4만원 째에 그걸로는 다 끓여 잘한다 솔직히 줄긴거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 저도 실제로 정확하게 이론을 알려주면 물론 제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제가 제가 S자 끝 여기 S자 끝 여기 S자 끝 여기 S자 끝 있지 요 끝하고 요 끝을 딱 맞춰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맞췄는데 뭔가에 아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락인거야 근데 맞췄는데 들어가잖아 그러면 락 풀린거거든 결국에는 락 풀리고 안 풀리고 어떻게 하냐면 안에 넣으면 됩니다 대신에 자기가 그만큼 동물적 감각에 있어서 넣는지 안 넣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슈퍼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약간 무딘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어? 정확하게 놨는데 아 이거는 아 버.. 버튼이 왜 고장난 것 같지 카직스 4만원 카직스 4만원 그래서 정확하게만 놀 수 있으면 아 찾았다 아 찾았다 아 눌렀는데 지금 아 움직입니다 뛰면 아 뛰면 아 아 슬쩍입니다 이거 아 아 내 차나 4만원 들어간대요 왜 안 나옵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가라고 근데 내가 그냥 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뽑기 때문에 나는 굶어 죽는다는거지 응 그래서 뽑고 가야 손해가 덜하기 때문에 천천히 두 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이제 거의 10만원 다 돼가간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왜 안 나오지 아 아 이제 좀 뽑자 이제 아 사장님 좀 빨리 이제 ctv로 빨리 풀어주세요 원격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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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되죠 추자 기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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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뽑을 때까지 간다 아 만원에 풀린다고? 에이 긴이가 5천째 만원 넣고 막 풀리고 그러진 않겠지 설마 5천째에도 돈인데 아 나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정확하게 느낌하면 되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라스트 샷 어 어 와 락풀린거 아이가 이거 처음 해보자 야 락풀린같은데 지금 황금 너무 아까웠다 천원에 천원에 가자 게임 오버 오 아 씨 만원짜리 넣어야 되나 진짜 만원 넣어볼까 진짜 아 만원 넣고 막에 꼬아버리면 다른거 뽑을게 없잖아 아 아 근데 뭐 울게 형이 주신게 있어 아 제로 형이 100개를 아 손님 감사합니다 신업형이 또 10개를 그럼 만원 미신을 한번 믿어보자 만원 넣어야 뽑힌다는 미신을 아니 앤드리 형이 3,4만원에 나오는데 이거 왜 안나오지 자 우리 제로님이 100개 주셨으니까 이 만원에 뽑읍시다 와 벌써 나올 듯 됐는데 꽉 공룡 9개 감사합니다 10만원 넣고 하나 못 뽑았다고요 에이 내가 이 기계에서 10만원 넘게 넣어본적은 없다 이 기계 사장님은 초장은 안할거야 10만원 넣으면 저거 안합니다 조금만 빨리 떼라고 알았어 그러면 조금만 빨리 떼어볼게요 자 버튼을 자 보세요 뗍니다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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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손을 더 빨리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뗀다고 아니 빨리 뗀잖아요 그럼 더 빨리 떼어볼게요 아까보다 더 빨리 뗀다고 보라 네 됐다 빨리 떼잖아 어? 빨리 떼잖아요 뗀다 빨리 떼잖아 다시 한번 7회 남았습니다 내가 뗄때 이렇게 할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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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들렸죠? 동물적인 감각이 빠른 사람들은 알거야 내가 똑 할 때 손을 띴단 말이야 이미 카직스 뽑고 있습니다 롤 피규어 지금 수시 수시 수많은 십만원이 가까운데 아직도 술까지 갚으나 락만 풀리면 됩니다 락만 풀리면 언제 풀리나요 내일 목이 풀리겠네 4회 남았습니다 어? 풀렸다 이거 아닌가? 와 풀린 느낌이 드는데 항상 왜 돈이 떨어질 때 풀린 느낌이 들까 네? 풀린 느낌이 듭니다 어? 와 수작이 와 수작 오줍니다 진짜 자 풀린 느낌이 들거든요 수작 오줌 다 봤습니다 마스트리다 야 하아 하아 오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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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어 추천 받고 하자 추천 연습이 안되는거 같아 추천 천개 되면 갑니다 아 목 아프다 648 추천 648 추천 648 추천 648 691 아 추천 더럽게 안돼 진짜 더럽다 더럽어 방송의 기본이 추천인데 추천 안하니 방송하기 힘들다 아이씨 천재가 왜 안되가지 천재가 됐다 요체내 뽑자 목도 아프다 이제 이제 30분 동안 했다 아 너무 빨됐다 아 추천 더럽게 안해주니까 손이 빨리 움직이네 아 벌써 뽑아봤는데 지금 파란 하늘의 밀기를 또 감사합니다 안풀리노 풀다 되는데 아 빵빵빵 빵빵빵 아니 아직 안풀렸어 락 풀리면 느낌이 옵니다 지리는 느낌이 찌릿찌릿시 오는데 지금 찌릿찌릿시 안온거 보니까 안풀렸어 어 왔다 이거 왔다 드디어 카직스가 정글에서 나옵니다 지렸습니다 드디어 음악 오시고요 동무 지민이구요 이게 그렇게 애매이 있어 안팁니다 이거 안파는겁니다 이거 움직이는거야 아니 움직이면 비싸지 아 두번 남았다 1번 뽑자 1번에 내가 아 뭐야 1번에 라쿨이 있네 뭐지? 아 드디어 뽑았습니다 아 올게이형 100개를 또 어? 이거 일본 락키린 같은데 아닌가? 아 올게이형 100개를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추천거 아니겠습니까? 뽑았을게 빨리 추천 한번 돌려주세요 추천 돌려주세요 빨리 카직스 와 올게이형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일본 나올거같은데 아 씨 5천만 해볼까? 하지말까? 에이 아니 이번에 많이 꼬라봐서 나올거같은데 아 하지말자 근데 돈 너무 많이 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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